안녕하세요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발톱 무좀과 발톱 무좀 치료, 그 중에서도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무좀이라고 하면 보통 곰팡이 감염, 진균 감염을 의미합니다. 이 진균은 각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각질이 많은 피부, 손바닥이나 발바닥, 특히 발에 잘 생기고요. 그 중에서도 발톱과 손톱 이런 부위에 잘 생깁니다. 피부에 생기는 무좀도 있지만 특히 발톱에 생기는 무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어려워서 저희가 따로 다루는데요. 저희가 발톱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발톱 무좀의 증상을 보면 첫 번째, 색이 변색이 됩니다. 보통 흰색으로 되거나 갈색, 황갈색으로 변하게 되고요. 두 번째는 발톱이 두꺼워집니다. 과각화증이라고 해서 발톱 밑에 있는 피부가 두꺼워져서 발톱이 두꺼워지는 증상을 보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발톱이 잘 부스러지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.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발톱 무좀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. 방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발톱 무좀을 그냥 놔두면 이게 하나만 이렇게 시작됐다가 나중에 막 열발톱 혹은 손톱에도 옮길 수가 있고 주변의 피부에도 옮길 수 있어서 자꾸 그 발가락 사이라든가 발바닥에 무좀이 계속 번질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주변 가족들한테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방바닥 돌아다니면서 계속 곰팡이를 흘리고 다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. 마지막으로는 발톱 무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곰팡이 감염이 피부에 있으면 이 피부가 좀 안 좋게 변해요. 그래서 피부 장벽이나 이런 게 손상이 돼서 균 감염이 잘 됩니다. 뭐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봉화증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갑자기 막 발가락 부으면서 되게 아프고 빨갛고 진문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가 봉화증염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무좀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봉화증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발톱 무좀은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. 문제는 이 발톱 무좀의 치료가 다른 무좀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. 발톱 무좀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피부와 다르게 이 발톱이 저희가 피가 직접적으로 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더라도 이게 그 약이 그쪽까지 전달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치료가 오래 걸리고요. 또 보통 이제 손톱과 발톱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자라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기존에 이미 변형된 변색된 그런 발톱은 이게 무좀이 치료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발톱이 밀어내야 됩니다.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보통 발톱 무좀의 치료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, 더 길게는 2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릴게요. 피부 트래블러 다들 이제 가장 고식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. 첫 번째 먹는 약입니다. 먹는 약, 경구약을 드시면 보통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치료법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한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셋 다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치료를 할 수 있고요. 문제는 이 약들이 효과는 좋은 편인데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서 본인이 기저 간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 영업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서 술을 많이 드셔야 된다거나 혹은 임산부거나 이런 분들은 약을 먹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바르는 약입니다. 예전에 이제 뭐 깎아가지고 이렇게 약을 바르면 이제 발톱 무점이 좀 치료가 된다라는 그러한 광고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많이 쓰셨는데요. 보통 한 4, 5년 전에만 해도 막 그걸 1년 동안 쓰시고 하나도 낫지 않는다. 뭐 이거 아무거나 소용이 없습니다. 하면서 저희 병원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주블리아라는 약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갈지 않고 그냥 바르는 약이거든요. 그 약이 상당히 바르는 약 중에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경구약 중에 이트라코나졸과 비견될 정도로 효과가 좋은 바르는 약이 새로 나오긴 해서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발톱 무점 레이저 치료법이 있습니다. 이 치료법은 이제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요새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. 이 레이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엔디아그 레이저인데요. 이 엔디아그 레이저의 원리는 그 발톱에 이 엔디아그라는 레이저를 쓰면은 쏴서 일종의 열 에너지를 가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발톱의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면 진균이 타서 죽는다. 일종의 태워 죽이는 그러한 레이저 방법이고 대표적인 레이저가 이제 핀포인트 레이저라는 그러한 레이저입니다. 이 레이저의 이제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구약 뭐 예를 들어 간 질환이 있다거나 술을 드셔야 된다거나 산모라던가 이러한 분들이 이제 부담없이 받을 수 있을 때 좋고 바르는 약과 병용했을 때 이제 그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레이저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레이저 한두 번 쏘면은 발톱 무점 다 치료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. 이 레이저 치료 또한 꾸준히 뭐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꾸준히 좀 해야 돼서 뭐 이거 하면은 한두 번 하면 완전히 완치되고 혹은 뭐 경구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레이저 치료는 의료 실비가 돼서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게 좀 치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치료하는 방법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병행하거나 혹은 레이저 치료와 바르는 약을 병행하거나 이러한 두 가지 조합 중에 하나를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. 이렇게 발톱 무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발톱 무좀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본인에게도 다른 부위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진균 곰팡이 감염증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즉시 바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.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 먹는 약, 바르는 약, 레이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골라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끝!